바닐라라떼 바닐라라 할머니 우리 아이고 몸매가 어때? 아이고 깊다카다놔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 할머니는 다 이래서 부딪히라고 한다고 아 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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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우리 할머니 곱네 고와 고와 아주 그냥 응? 응? 롯 롯 롯 롯 롯 롯 맑게 못하더라 열쇠 롯 롯 롯 아 예쁘다 할머니 아이고 추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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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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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사세요? 아 그래도 여기다 할머니 달달한게 좋아? 어떤게 좋아? 몰라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리와는 단거 쓴 거 단거 좀 짭쌀한거 응? 단거 단거 석쌀 단거 할머니는 따뜻한거 아니면 차가운거? 응 따뜻하게 좋아 따뜻한거? 응 따뜻하게 좋아 따뜻하게 좋아 따뜻하게 좋아 아나 따뜻한거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머리가 기니까 사람들이 남자 아닌거 같다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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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옛날에 일본 갔었을때 아 일본이라게? 중국 아 중국? 일본 아니고? 응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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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림 씨 하다 와 질림 씨 하다 와 할머니가 몇살 때에요? 응 18 18 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머니꺼 할머니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먹어봐요 먹어봐요 맛있어 달콤해 이거 뭐 이래? 하트 할머니 하트도 있네 한번 먹어봐요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할머니 뭐? 뭐? 할머니 어때요? cheated 뜨거우 이거 이거 이루지 잘 잘 껴 그 안 껴 뭐라 이루지 이거 잘 잘 껴 저거 경험은 그냥 아들 딸 넣고 아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넣고 그래서 또 아들 넣고 야이드보라 친경실 어떡할 거고 아이고야 우리 백년 98 아 여기? 할머니 시작도 안 돼 긴장 나요 오른쪽이에요? 응? 안 봐가지고 깬다 1번 전화 쉬었다 쉬었다 왜 또 확실히 할머니 1, 2, 3 응 알았어요 그래도 할머니 맛있나 보네 커피 응 할머니랑 노는 게 중요하지 에이 국물새끼가 뭐가 중요하다고 다 먹었죠 다 먹었어 돈 좀 먹어 내버려면 돼 10점 만점에 몇 점 몰라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손지 사랑해요 응 할머니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사랑 뭐하나 뭐하긴 우리 또 둘째 어떻게 사랑해요 나 너희가 맛좋은 거야 여기 나 놀랐어 나 놀랐어 고마워요 헤헤 어떤거 할머니 문은 진짜 많아 아니 저거지 생길리 생길리가 뭐지? 아 무말랭이 설마 이거? 이거? 엄청 많나 뭐 식당할 거야 할머니 물 좀 가져가 아니에요 저 또 올게요 아이고 참 착하다 낫돌 낫돌 뭐 가져갈 게 없네 이제 뭐 보자 할머니 할머니 됐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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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그만 줘 할머니 됐어 됐어 할머니 그만 괜찮아요 우리 회사님 아이고 참 개카락이건다 응 알았어요 알겠어요 혼자 그만 줘 할머니 됐어 그만 그만 그만해 할머니 뭔데 또 이거이 도토리 소리북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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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이 막 주구장만 나오고 마지막까지 찍고 있어 할머니 할머니 거울 할머니 거울 거울 아이고 너도 할머니 갈께요 할머니 나오지 말 And don't leave 할머니 갈께요 할머니 갈께요 할머니 할머니 마41 하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